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최종 순위는 1위 스위스, 2위 캐나다, 3위 스웨덴, 4위 호주, 5위 미국 순위였습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고 있을만한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한몫 중에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종합순위가 아닌 문화력으로만 보면 1위 이탈리아, 2위 프랑스, 3위 미국, 4위 스페인, 5위 일본, 6위 영국, 그리고 7위가 한국이었고 종합순위 1위인 스위스의 문화력은 한국보다 한 계단 낮은 8위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문화 영향력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사실 중국이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자나 유교는 어디까지나 아시아권에서만 영향력이 있었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죠.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가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던 중국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혹시 조사를 미국 매체가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국의 순위를 낮춘 걸까요? 세계 문화유산 TOP 15, 국제 관광객 수 TOP 10, 문화적 영향력 TOP 10 국가들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국가가 모든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문화 강국들입니다. 반면 한국, 스위스, UAE는 오로지 문화적 영향력 순위 안에만 있습니다. 즉, 과거 물려받은 세계 유산이 많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문화력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 정도가 알프스 지대입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토도 알프스 산맥을 포함하고 있지만 알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스위스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굉장히 우수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로슈, 노바티스, 제조업, 노렉스, 로지텍 등이 스위스 기업이죠. 이러한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유산이 적고 작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UAE는 중동의 관문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국가들보다 종교색이 훨씬 약하죠. 문화나 생활면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동 지역에서 관광업이 가장 발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연 문화가 서구나 아시아로 소개되는 통로는 UAE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들과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높은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단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무려 전세계에서 7위입니다. 물론 한국의 제조업이 강하긴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일부 전자제품과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면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은 그다지 많지 않죠. 노렉스 시계 차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갤럭시 쓰면서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도 BMW나 벤츠의 명성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7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과거 문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불과 5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대략 18세기까지는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세계를 탐험하며 대항의 시대를 열었죠.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당연히 다른 문화화의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물론 실크로드가 있기는 했지만 제품의 교육이 주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국의 문화가 자국에서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양도 동양도 서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문화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문화는 유럽 안에서, 중국의 문화는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남미의 문화는 남미에서 각각 번성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강대국의 등장이었습니다. 명나라의 한족들은 청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죠. 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시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료까지 잡아다 바쳤죠. 인신공양하고 다를 게 없는 행동입니다. 서구 열강들 역시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 칼끝은 바로 전세계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럽의 문화 역시 퍼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창시개명 등 많은 변화를 요구했고,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는 수많은 일본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출연했고, 이제는 군사력이 아닌 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전치,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많은 미국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지위는 거의 0에 가까웠으며, 지난 5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가, 갑자기 일본 미국 문화까지 들어오니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한국은 본연의 문화를 잃지 않고 새로운 문화들과 융합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냈으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점차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굳이 한국으로 오지 않아도 한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를 수출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K-POP,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문화입니다. 반면 내수 문화는 반드시 그 나라로 가야 느낄 수 있는 문화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싶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야죠.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청계천,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내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이 전통적인 내수 문화 강국이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나라들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미국, 영국, 일본만이 내수 문화는 물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통해 수출 문화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문화 강국이며 한국은 비록 조상들에게 변변한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창조하여 수출 문화의 강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반면 티르키에는 많은 문화 유산이 있고 국제 관광객 수도 많지만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장점 말고는 소비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력이 낮은 것입니다. 멕시코 역시 중남미에 자리잡아 북미에서도 남미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티르키에나 멕시코는 관광객이라도 많이 방문하죠. 중국, 인도, 러시아는 많은 문화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낮고 관광객들마저 잘 찾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이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26개국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해외 하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고른 호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타리아, 스페인, 일본 등 세계문화 최선진국에서도 50%가 훌쩍 넘는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팝 가수들, 기생충, 오징어게임, 감독과 배우 등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수출 문화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는 케이팝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실력이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수한 제조업, 벤츠, BMW가 독일의 이미지에 신뢰를 더하고 각종 명품들이 프랑스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케이팝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역동적이고 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를 접해본 외국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건 드라마와 영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인의 사상, 삶, 생활이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외국인에게는 신선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일본 미국 등에게 큰 영향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만의 색을 찾았기 때문에 세계가 한국 문화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냥 따라하기만 하고 남의 것을 재탕하기만 했다면 굳이 한국 컨텐츠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케이팝을 추천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적었습니다. 즉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이 많지만 막상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케이팝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6.5%에서 72.9%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한민족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큰 호감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 순위에서 겨우 16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세계 유산은 많지만 현대 중국인들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반간첩법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의 거주 및 관광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권위주의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가며 점점 더 강력한 사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력이 필수인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멋진 문화를 새롭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한자, 상국연의, 서유기 등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성취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만 하면 결코 문화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